와우 정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와 작년보다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온 게 있어서 계신데 집에 가셔서 꼭 딴타 누윤아를 배워두시고 좋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컵은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O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O 아세요? 한번 차트 해볼까요? 시, 둘, 셋, 넷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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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사랑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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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디 바디 해 오! nogma 주교회 주신 것처럼 저희 노래부를때 따라 부러주세요 예! 네! 알겠습니다! 깜빵